자, 안녕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낚시하러 왔습니다. 바다이로. 지금 아침이 6시인데 7시부터 문을 연다네요. 낚시공원에 왔는데 욕과만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공원이 좀 힘들어 있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 1시간 뒤 7시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. 메짜밀요. 너무 이쁘다. 여기가 너무 이쁘다. 응. 진짜요. 엄청 이쁘다. 4년이 정도. 아, 그니까. 그니까. 泳い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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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大きいな さっきの子じゃない さっきの子のお母さんなのかな 綺麗だね ちょっと楽しくない 死にも死ない 遅いな 美味しい 水混まないの? 水飲まなくていい 1ヶ月差なんですね いっぱいいいの食べてるだろうね どんどんでかくなってる ぶっくりだよ ぶっくりだよ 泳い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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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泳い Toni テーテンに 泳いで 泳いで 泳いに パッタンに 泳いで culosキャベリä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어줄지 모르겠네요 집으로 갑시다 자 오늘은 바이코클 지리공원 요구마에 있는 낚시공원에 와봤는데 오늘은 갑자기 수온도 내려가고 날도 추워지고 지금 보여? 바람도 엄청나게 부네요 그래서 오늘은 낚시도 안될 것 같아서 자 안되네 안되네 오늘은 뭘 해도 안되네 집으로 갑시다 자 낚시를 갔다왔죠 낚시를 갔다왔는데 아까 제가 낚시하던 곳에 와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에 빠졌는데 핸드폰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돼있네요 아 이제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이제 평소에도 배터리 충전을 잘 안해가지고 연락이 잘 안됐었는데 이제는 아예 무슨 핸드폰 배터리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이제는 아예 무슨 핸드폰으로 가고 너무 싫어 진짜 힘들어 아예 무슨 핸드폰으로 가고 아이폰은 방수가 안되는 걸로 아이폰은 보수이 되... 아예? 안돼 아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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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?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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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? 여기? 비론? 비론? 뭔가...液타이가... 液타이가... 아이폰은 방수가 안 되는 걸로! 오메에돠! 오메에돠! 이거液타이다! 오메에돠!